어? 닭백질은? 아니 맛있게 준비하겠다 아니! 근데 여기 어떤 일로 주셨어요? 아 걱정도 되고 어때요? 저녁 준비를 맛있게 잘하나? 한번 와봤지 이게 소동딱여가지고 좀 오래 삶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삶아야 돼 어둡기 전에 우리 동네 주민들 마을 주민들 인사 좀 하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시죠 물을 꺼놓고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장님께서 부회장님 계시라고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인사 좀 드리려고 왔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분규라고 합니다 배참근이라고 합니다 남는 지책 있으면 하나만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냅다 오! 안녕하세요 억제 나오시죠 나오시고! 나오시고! 애기 속군 양반 개그맨 오오! 개그맨 네 이 양반이랑 다 개그맨 아맞아맞아 바로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냥 손주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뭔가를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어, 안녕하세요. 아까 그 공간에서 뵀던 그 총무님이셨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이 되게 좋아요. 와, 느낌 봐. 느낌 봐요, 이거 진짜. 거울에 비추는 저 속양이. 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행복합니다. 우리가 산 고춧가루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아니, 고춧가루 먹으면 이렇게 찐득해질 수가 있나? 고춧가루. 먹어볼까요? 네. 우당탕 닭볶음탕. 안 그럴 수 있었지만. 근데 맛있어 보여요? 정국 씨 먼저 드릴게요. 아뇨, 아뇨, 제가 먹어볼게요. 정국 씨 먼저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밥 위에다가, 흰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만든 닭볶음탕 한번 먹어볼게, 약간. 이걸 먼저 먹어요, 이거를. 이거를 먼저 먹어요. 아니, 반찬 먼저 먹어볼게요. 나도 두려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뭐 고춧가루 때문에 좀 텁텁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는데? 진짜로 맛있어. 그럼요. 정말로. 솔직히. 아니.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잡은 입술이 쓰라지냐, 이게. 아유, 슬픈 생각에서 그래, 슬픈 생각에서. 아니, 장난을 칠려도, 진짜 맛있어서 장난을 못 치겠어. 근데 이거 국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핥으면서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응. 맛있다. 아니, 나. 따구를. 맛있는데? 슬프지 맛있긴 한데? 응, 슬프지 진짜 맛있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귀농이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약간 살짝 그, 애피타이저 느낌이고. 약간 매콤하게 준비했네, 애피타이저. 너무 매콤했죠? 아까 아예 깜깜할 때보다, 뭔가 이렇게 석양 질 때. 응. 이쁘다. 근데 이런 데는 원래 좋은 사람들하고 와야 좋은 거지. 아예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와. 응. 이런거 그냥, 쫓아가는 거야. 사진. 한 번 더, 그 두 명 꼬셔오자. 이렇게. 나도 한번, 한번, 한번 연락을 해 봐야겠다. 사람들한테. 입 완전 따뜻한데? 아 잠시만요. 그래 볼 줄 아고지 하는 거야. 아고지 하긴 해야 되는데. 끊어 더 가요. 네 끊어 더 가요. 정당 정당. 정당이. 가위 가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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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일단 끊을게요. 뭔 결과를 봐요. 저 암아취에요. 저 암아취에요. 저 암아취에요. 세상이란 이름대에서 우리는 다같은 암아취어야 와 이거 참. 너무 너무 좋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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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